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통해 나를 보는 지혜 남을 통해 나를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2023년 7월 23일 주일 대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자성어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사자성어 타산지석, 직역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남의 산에 쓸모없는 돌도 내 구슬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자성어는 남의 하찮은 말, 남의 잘못된 언행도 내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타산지석과 같은 의미의 영어 표현도 있어요 By others' force, wise men correct their own 타산지석과 비슷한 표현이 있나 봤더니 정확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번역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애를 쓰면 남을 위해 사는데 애를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요 따라서 내가 당하는 좋은 일에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심지어 주체할 수 없어서 남에게도 막 자랑해요 또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 나쁜 일을 당하면 마치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이 땅이 끝장나는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잡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죠 왜? 나에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낙심,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설사 관심을 갖는다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 평소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 아시죠? 괜히 심통이 나는 걸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는 거죠 또 남에게 갑자기 슬픈 일 사고, 낙심의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아,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순간 생겨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일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라면 절대 이런 반응은 안 나와요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의 큰 이슈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에 전면에 나오고 탑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 사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몰에 섞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사회에도 이슈가 됐겠죠 이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죄가 더 있어서 벌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에게도 이 죄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망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을 끌고 오시죠 이번에는 신로함 거대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했어요 사회적 이슈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거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 당하는 절망적 사건, 사고 모두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임과 동시에 내 안에도 갖고 있는 문제이기에 그 사건들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와 내 주변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셨는데도 하나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우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아적 수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성도가 있죠 하나님이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큰 문제를 일으키셔야지만 그때서야 깨닫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부류의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뿐 아니라 내 주변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까지 모두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 내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바로 장성한 수준, 성숙한 수준의 성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종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내가 본다면 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남의 문제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원인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남을 판단합니까? 남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나에게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그 중심 요인이 네 속에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문제를 통해 네 속의 그 원인도 함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하나죠 바로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너의 허물이 훨씬 크대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와 들뽀가 등장합니다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카르포스 어떠한 뜻이냐면 가느다란 잔가지를 뜻해요 심지어 지푸라기 아니지 지푸라기 볏집에 하나의 얇은 지푸라기 이것이 카르포스예요 바로 이 잔가지 이 지푸라기가 내 주변 믿음의 형제가 갖고 있는 허물이래요 허물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허물이 그런데 나에게 있는 들뽀 이 들뽀는 헬라와 도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코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건물을 지탱하는 굵고 튼튼한 나무를 가리기 대들보 아시죠? 그 나무를 빼면 집이 무너져요 그럼 얼마나 굵고 튼튼해야 될까요? 이 도코스의 나무가 내 안에 있는 허물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도코스로 바라보면 다른 형제의 허물, 카르포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 보지 않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현재 나의 문제로 보고 내 삶을 고치는 일에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과거 사건이 오늘 나를 고치고 나를 구속시키는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본처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낳게 되죠 이 사건을 과거 아브라함 이야기로 지나치지 말고 오늘날 나의 불신의 문제, 나의 불순종의 문제로 끌고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또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던 다윗도 허물이 없었습니까? 순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가늠했죠 아이를 베게 했어요 이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마저 적군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이 참혹하고 잔인한 속성 이것이 오늘날 내 속에도 있기에 성경 속 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이니까 다윗생애에 대한 총체적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늠죄, 살인죄, 극악한 죄를 짓고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당한 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당한 문제도 깨닫고 회개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이 당한 절망의 일 남이 당한 축복의 일 모두 자신의 문제로 끌고 와서 회개의 재료 거듭남의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잡은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변화시킨 법계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 부정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법계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여 죽이셨다 이것이 팩트 다윗의 문제가 아니죠 우사의 문제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해석보수 역대상 15장 13절에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사의 잘못을 다윗은 우리의 잘못이다 나 다윗의 잘못이다 라고 자신의 문제로 끌고 와서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실 때 우사 한 명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거든 주변에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끌고 들어와서 올바로 회개했어요 두 번째 법괴와 관련된 두 번째 긍정적 사건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법괴를 잘 모신 오벳에돔 가정을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법괴를 잘못 모신 우사를 쳐서 죽이시자 다윗이 법괴를 다윗성으로 올리지 못했죠 회피했어요 자신도 해를 당할까 봐 그 법괴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간 거예요 다들 그 집을 주목했겠죠 사람이 죽어 나오는 거 아니야? 우사를 죽인 법괴가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벳에돔을 시기하거나 비꼬지 않았어요 지가 뭔데 우연히 들어간 법괴가 어떻게 그렇게 3개월 만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보세요 그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당시 성전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에요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직관계 뭔데 다른 식으로 재물을 얻었겠지 법괴 때문이겠어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자신도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성인 오벳에돔이 법괴를 잘못심으로 축복받은 모습 다윗은 시기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았어요 남의 축복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윗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법괴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레위 지파들의 어깨에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결국 다윗도 가지고 와서 받게 돼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후대의 왕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왕이 중요합니까? 왕이 똑바로 서야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 왕이 행한 모든 행적들을 후대 왕들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열한기하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시아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요시아 요시아가 여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선왕이 되는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다 또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사밭 왕을 평가하시죠 요하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할들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다윗을 기준으로 여호사밭을 선왕으로 평가하십니다 다윗처럼 행했기 때문이다 또 역대하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아하스 왕을 평가하시죠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하나님께 정직히 행치하는 악한 왕 아하스를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 이 나라가 악한 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도 다윗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윗 이후 후대 왕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게 있어요 너를 등불 삼아 이스라엘 민족 절대 어둠 절망 가운데 빠트리지 않겠다 성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행동들을 나의 삶에 끌고 들어와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들도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다윗이 행한 일들이나 오늘날 나와 내 주변에 행한 일들이나 똑같이 교훈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마인드를 갖추게 되면 남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고치는 회계의 재료로 삼게 돼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또 남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도 더 이상 배 아플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 축복을 받을까? 그 신앙의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바꾸고 나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후원의 재료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시는 각양각색의 메시지들이에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든지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든지 하나님은 모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일으키시는 일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가리키죠 뜻대로 부른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난하주를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 안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도 들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의 사건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결국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믿고 그 재료를 가지고 회개하면 돼요 나를 고치면 돼요 결국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나를 구속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남을 통해 나를 보고 남을 통해 나를 고쳐나가는 지혜를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사건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 바꾸는 거룩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 선한 열매를 목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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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sign